위험한 여로 그날 저녁 찬밥을 물에 말아 아무 생각 없이 퍼넣다가 나는 문득 대접에서 입으로 반복해서 옮겨지고 있는 숟가락을 보고 혼자 허허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낸 허허하는 웃음소리는 꼭 늙고 병든 노인처럼 힘이 없었다. 그 소리가 허해서 나는 또 혼자 소리내어 웃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좀 웃음소리를 높게 꾸며내었다. 두 번째 웃음소리는 서른세살에 알맞았는데 의도한 소리였기 때문에 내 귀에도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빈 집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일부러 지어낸 웃음소리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나는 돌연 섬짓한 느낌이 들었다. 정신 차려 방금 한 짓은 정신병자나 할 수 있는 짓이야. 식탁을 그대로 둔 채 일어나서 잠 안 올 때 마시라고 운영이가 갖다 놓고 간 포도주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마치 정신 차린 사람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부엌을 깔끔히 치우기 시작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기어이 내일이나 모레쯤 그를 잡으러 나설 것이다. 하루만이라도. 나는 기어이 떨치고 나설 것이다. 잡으려면 못 잡을 것도 없다. 익숙하지 않지만 여기서 그의 동네 입구까지 차를 몰고 갈 수는 있다. 그가 출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동네로 올라가는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나오는 그를 잡으면 된다. 이 생각은 예진이 엄마를 보내놓고 얼마 안 돼서 창틀에 먼지를 훔쳐내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었다. 나는 걸레를 들고 멍청이 서서 가슴을 두근거렸었다. 아, 바보같이. 전화하고 사무실 생각만 했었어. 나는 기어이 할 것이다. 나하고 사흘만 보내줘요. 나는 사정할 참이다. 그는 어쩌면 냉정하게 거절할지도 모른다. 거절당하는 나를 상상해 본다. 거절하면 재미없어. 거절당하고 돌아오면서 죽어버릴 테니까. 이건 무슨 도끼란 말인가. 그를 상대로 해서. 그는 거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거절하지 않으면 나도 봐주겠어. 한 번만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 내 서른세 살을 걸고 맹세해.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절대로.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그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박복한 여자라 해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는 있잖아. 나를 정당화시키기도 했다. 머자나 나는 찾아 나설 것이다. 일주일 뒤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에 나설지도 모른다. 사람은 슬프게도 왜 이렇게 다 제가 급한 것만 생각하는가. 내가 그를 찾아 나서지 않고 이대로 죽은 듯 가만히 있는 게 그를 돕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말이다. 나는 나를 잘 모르겠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의 평화를 원하면서 그를 원한다. 내가 그를 원하면 그의 평화는 깨어진다. 방법이 하나 있다. 그가 나를 냉담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나는 모욕당하고 그를 포기해야 한다. 아니, 그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아무 짓도 않는 길이 제일 좋다. 그의 동네 입구에 가 지키고 섰다가 그를 만나는 짓 따위를 안 한 채 이대로 혼자 복귀다가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나는 그를 찾아 나서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 나야. 응, 그래. 일찍 들어왔구나. 어떤 남자가 전화 안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 모르겠어. 누구라고는 안 하고 그냥 꼭 만나야 한대서. 언니 집하고 전화 가르쳐 줬는데 잘못했어? 괜찮아. 그 사람 지금 여기 와 있나봐. 고려당에서 전화 한 데서 가르쳐 줬어. 고려당은 운영이네보다 우리 집 쪽에서 더 가깝다. 젊은 사람 같아, 언니. 신 서방이 집에 있는지 운영이 전화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그래, 알았어. 소문나니까 밖에서 만나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 언니. 그래. 그 사람 전화 못하겠어. 전화 끊었니? 후들거리는 수화기를 내리는데 현관 차인벨이 울었다. 더부룩하게 이마로 머리칼이 흘러내린 그가 아래를 보는 채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두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옆으로 서서 그는 얼마 동안 그대로 말없이 섰다가 턱을 들며 입술을 둥글게 말고 후, 긴 한숨을 토해놓으며 재미있다는 듯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가볍게 말했다. 신은 안 벗겠습니다. 여기선 채 잠깐 얘기하고 돌아가겠어요. 괜찮겠죠? 끄덕여 주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일부러 나오는 것보다 내가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밖은 제법 춥기도 하고요. 낙타색 얇은 터들렉 스웨터에 같은 색 바지, 그 위에 짙은 밤색 우단 자켓을 걸쳤다. 수염 자리는 깨끗했고 머리는 좀 길어 있었고 깨끗한 수염 자국인데도 얼굴은 좀 지쳐 보였다. 어떠세요? 견딜만한가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서서 그는 여전히 가볍게 그렇게 말했다. 진지함도 부드러움도 친절도 없었다. 건달처럼 껄렁껄렁한 몸짓과 말이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애써 꾸미고 있었다. 가슴이 저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견딜만해요. 그가 다시 그렇게 물으며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장난기가 사라진다고 느낀 순간 그는 거칠고 빠르게 내 허리를 안아버렸다. 그는 내 허리를 조여붙여앉고 내 목 뒤에 얼굴을 붙이고 마치 보자기로 싸버리듯 나를 싸안고 말없이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바깥에서 방금 들어온 그의 서늘한 살갗 감촉과 목덜미에 느껴지는 따스한 숨결 미안해요. 못되게 골 생각은 없었어요. 괜찮아요. 알아요. 목구멍이 아팠다. 나는 전혀 지낼만하지를 않아요. 끄덕였다.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가 몸을 떼어 내 얼굴을 감싸 들어올렸다. 지금부터 3분 안에 갈아입을 옷 두세벌만 싸요. 저리던 가슴이 후끈했다. 웃없이 쉿 그가 내 말을 막았다.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당신은 싸야 합니다. 그런 얼굴 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요. 시간 없어요. 내일 아침이면 후회할 거예요. 내가 빠르게 말했다. 나? 아니면 당신? 두 사람 다요. 난 아니요. 제발 다른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 두 사람 생각만 해요. 그가 내 이마에 자기 이마를 붙이며 한숨처럼 그렇게 말했다. 어딜 가는데요? 어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가 이마를 떼며 신경질적으로 낮게 소리쳤다. 빨리해요. 차에 있을 테니까. 그는 명령하듯이 말하고 현관을 나갔다. 현관 세문 소리가 철컹하고 크게 울렸다. 나는 빠른 손놀림으로 문단속을 하고 작은 가방에 스웨터와 바지와 잠옷과 속옷을 되는 대로 쑤셔놓고 옷을 갈아입었다.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불을 껐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현관 입구 앞에 그의 차가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가 운전대에 앉은 채 앞자리 차문을 열어주었다. 비우던 담배를 입술에 물고 그는 차에 오르는 내게서 가방과 핸드백을 빼서 뒷좌석으로 넘겼다. 그리고 내 앞으로 팔을 뻗어 차문을 닫았다. 담배를 끄고 그가 꽂혀있는 자동차 키에 손을 댔다. 내가 그 팔에 손을 댔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이러지 않는 게 우섭씨한테 훨씬 좋아요. 앞을 보며 내가 침착하게 말했다. 짐을 싸고 문단속을 하고 십중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결심해 놓았었다. 나는 물론 그를 따라 어디든 가고 싶어. 그러나 그에게 경고해줘야 해. 가능하면 그를 피하게 해줘야 오라. 나는 앞유리 밖 어둠을 보면서 계속했다. 나는 우섭씨한테 약해요. 이 말은 조금 틀려요. 나는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여기서 그냥 돌아가도 괜찮아요. 우섭씨가 날 찾아와줬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틀림없이 내일 아침이면 이렇게 안 했어야 했다고 두 사람 다 생각할 거예요. 그가 시동을 걸었다. 나는 거절할 힘이 없어요. 알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 좀 거칠게 차를 출발시켰다. 아파트를 벗어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탈출구가 없는 그와 나의 얽힘. 헤어날 수 없는 격정과 욕망. 그리고 떨쳐지지 않는 미련과 그리움. 차는 고속도로 진입로로 접어들었다. 서울을 벗어난다 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단 말인가. 뾰족한 수는 아무데도 없다. 그와 나는 만나지 않았어야 했다. 나는 박사장과 재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울고 있는 표를 내지 않으려고 나는 숨조차 죽였다.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었다. 차의 속력에 비해 도로 옆의 먼 불빛은 천천히 지나간다. 톨게이트에서 그는 매표원에게 강릉! 짤막하게 말했다. 바쁘겠습니다. 매표원이 그렇게 말하면서 티켓을 건네주었다. 네! 차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차의 시계를 보았다. 일곱시를 삼분 지나 있었다. 낮이라면 충분한 시간이다. 연료 게이지를 보았다. 바늘이 F자에 거의 붙어있다. 기름은 충분하다. 그가 부시럭거리더니 한 손으로 구겨진 손수건을 무릎에 놓아주었다.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눈꺼풀 속에서 눈알이 뻑뻑했다. 손끝으로 눈알 위를 누르며 숨을 토했다. 거기 열어봐요. 휴지 있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는 내 소리가 막혀있는 코 때문에 맹꽁이 같았다. 그가 소리내어 짧게 웃었다. 코 풀어요. 상관 말고. 휴지를 꺼내 코 옆을 누르는데 그가 다시 시원하게 소리 내어 풀어요. 코 푸는 소리는 누구나 같으니까. 했다. 기묘하게 어른스러운 남자다. 그가 작정만 하면 나를 13살짜리로라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같은 코 푸는 소리를 내며 나는 코를 풀어버렸다. 한 번으로 부족해서 휴지를 한 번 더 떼었었다. 그리고 쓴 휴지를 뭉쳐서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의자를 뒤로 좀 젖혀요.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장거리니까 편안한 자세가 좋아요. 나중에요. 140km. 차는 거의 떠가는 것 같았다. 최 기사가 운전하던 차만 타다가 140km는 무서운 속력이었다. 내가 무서운 속력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기라도 하는 듯이 그가 말했다. 겁낼 거 없어요? 조금도. 겁 안 나요. 그저 무서운 속력이라 생각했어요. 무섭지 않아도 된다고요. 무섭지 않아요. 이 차에는 음악이 없어요. 라디오라도 듣는다면 켜주고요. 그냥 있는 게 좋아요. 그가 잠깐 고개를 옆으로 했다. 다시 앞을 보며 어디 가는지 알아요? 했다. 알아요. 편한 대로 해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하고 자고 싶으면 기대서 자고 가만히 있고 싶으면 그대로 있고 내키는 대로 해요. 그럴게요. 긴장을 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다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옆얼굴을 보았다. 아파트로 가서 동생분한테 전화를 걸고 그 집 현관 앞에 이를 때까지 쭉 이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는 순간 잠깐 망설여졌습니다. 나도 똑같이.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아요. 왜 망설였냐 하면 당신이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어요. 나처럼 애쓰느라고 많이 작아져 있더군요. 지금까지 애쓴 걸 허사로 만들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만 했구나 하고 이 남자는 어떻게 이처럼 나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잠깐 딴소리 했어요. 딴소리하고 그냥 나오려고. 그렇게 못했어요. 상관없잖아요.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담배, 불 좀 붙여줘요.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담배값을 꺼내 불을 붙여 입술에 물려주면서 집에는 뭐라고 했어요? 마치 안에 있는 남자를 잠깐 훔쳐 달아나는 여자처럼 물었다. 아무 말도 집에 잘 안 들어가요? 때때로 일은 어떻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고들 있어요. 나 나오고 집에서 입장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그런 거 없어요. 그가 턱을 좀 지키며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식구들은 모두 상대가 누군가 궁금해하고 있죠. 고모는 사람을 사서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못 들은 척 술만 퍼마셨습니다. 알아보고 있나요? 그럴 겁니다. 세 마리라는 휴게소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그가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담아들고 되돌아왔다. 이쪽 와봤어요? 이 길은 처음이에요. 여기가 딱 중간 지점입니다. 반 왔어요. 그는 먼저 컵을 비우고 내가 다 마실 때까지 말없이 담배를 태우며 기다렸다. 들어와 멎어있던 몇 대의 승용차들이 황황히 떠나고 매점 앞에서 선체로 드링크제를 들이마시던 초록 저구리 빨간 치마의 새색시도 이미 뜬 모양인지 보이지 않았다. 내가 컵을 비우자 그는 자,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싱긋 웃어 보였다. 그도 말이 없고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렸다. 어쩌다 간간히 인가의 불빛이 멀리 지나고 마주오는 차에 헤트라이트 불빛이 얼굴을 때리며 간간히 스칠 뿐 밤을 가르고 달리는 차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휙휙 지나가는 푯말의 글차를 보아 차는 대관령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뭔가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있는 얼굴이었다. 틀림없이 잠들기 전에 전화를 한 번 더 해볼 텐데 운영이가 걱정되었다. 떠나기 전에 전화를 넣어줄걸. 내가 좋아하는 남자야. 여행 떠난다. 라고 말했다면 운영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언니 멋져. 아무 생각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와. 라고 해줬을지도 모른다. 내가 바람난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신우의 얼굴이 떠오른다. 알아보지 않는 게 훨씬 좋은데. 그동안 내 아파트 근처에서 누군가가 내 출입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자 나는 갑자기 우리 뒤를 지금 누군가가 미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졌다. 나도 모르게 몸을 돌려 뒤를 보았다. 왜 그래요? 그가 물었다. 혹시 누군가가 뒤쫓아오고 있잖아 해서요. 나는 좀 웃는 기분으로 대답했다. 그가 싱긋 웃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벌써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안심해요. 웃없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어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하나쯤 있는 것도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닌데 무슨 뜻이에요? 따돌리는 재미를 볼 수 있죠. 찬란한 슬픔 로비 한가운데 서서 나는 프론트 쪽을 본다. 우리 가방을 들고 섰던 뽀이가 키를 받아들자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이리 줘요. 우리가 찾아 올라갈 테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자주색 유니폼의 청년이 깍듯하게 사양하고 앞서려 했다. 아니 좋아요. 괜찮으니까 줘요. 호텔 청년에게서 키와 가방을 받아들고 그가 내 쪽으로 왔다. 청년이 재빠르게 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주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청년에게 들어올렸던 팔을 내리면서 그는 팔로 내 어깨를 감싸안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5층입니다. 산뜻하게 세련된 호텔 청년이 깍듯이 말했다. 땡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을 가둔 쇠 상자는 우리를 5층으로 끄잡아 올려놓고 문을 열었다. 그는 여전히 내 어깨를 감싸안은 채 방을 찾아 길을 꽂았다. 519호실 호텔에 익숙한 솜씨로 그가 불을 켰다. 무지개의 겨자색 카펫에 달걀색 커튼 트윈 베드에 창가 창가에는 탁자를 가운데 두고 두 개의 꽤 쓸만한 안락의자가 마주 놓여있다. 그는 가방을 놓고 커튼부터 열어젖힌 다음에 방 가운데 바보처럼 어정쩡하게 서있는 내게 다가와 어깨에 걸쳐져 있는 바바리를 벗겨 여유있는 손놀림으로 옷장 옷걸이에 걸었다. 그리고 자기의 밤색 자켓도 벗어 걸었다. 옷장 문을 닫고 다시 내게 온 그는 내 양팔을 잡아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 한쪽 침대에 눌러 걸터 앉았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아 내 한 손을 자기 손 안에 잡아진 채 전화기를 들고 한자리 번호를 돌렸다. 네 룸 서비스 하는 저쪽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렸다. 아 잠깐요 전화에 그렇게 해놓고 그가 저녁 어떻게 써요? 물었다. 먹었어요. 아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여기 519호인데 와인 한 병하고 스테이크 하나 부탁해요. 아 밥은 필요 없어요? 그가 수화기를 어깨와 뺨 사이에 눌렀긴 손가락으로 전화를 끊고 교환을 불렀다. 서울 전화 부탁해요 아가씨 782에 그는 운영이 전화번호를 불렀다. 그리고 내 눈을 보며 수화기를 내게 주었다. 얘기해요. 걱정시키는 건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그는 잡고 있던 내 손을 들어올려 가볍게 내 손바닥을 입술로 눌렀다. 그의 뺨을 만졌다. 귀에 대고 있는 송화기에서 교환의 말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서울이죠? 네. 운영이의 대답이다. 강릉이에요. 전화 받으세요. 강릉이요? 운영이의 놀란 소리. 여보세요. 서울로 왔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교환 아가씨의 말. 네. 고마워요. 여보세요. 운영이니?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운영이가 외치듯 했다. 나 여행 왔어. 혼자서? 아니야. 혼자 아니야. 알았어. 언제 와? 모르겠어. 가서 연락할게. 혼자 아닌 거 분명하지, 언니? 혼자 아니야. 왜? 혼자라면 잡으러 가야잖아. 왜? 글쎄. 혼자는 어쩐지 나쁘잖아. 혼자 아니야. 같이 있어. 옆에 있어? 그래. 기침 소리 좀 내라고 그래. 못 믿겠어. 믿어. 거짓말 안 해. 알았어. 언니 그만 끊어. 걱정하지 말고 잘 자. 이제 안 해. 언니 끊어. 그가 손에서 수아귀를 빼서 전화기 위에 놓았다.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해요? 내가 물었다.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듯 하며 고개를 저었다. 내일? 동생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침 소리 내게 하라고요. 날 알아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고단하지 않은가요?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만 왔어요. 나는 서서 왔나요? 운전했잖아요. 내가 가볍게 대꾸했다. 좋아요. 그렇게 풀어요. 답답하게 굴지 말고. 그가 웃으며 이었다. 술을 좀 먹어야겠어요. 취하게 만들어 놓을 작정이니까 애 먹이지 말고 순하게 담복 취해봐요. 애 먹을 수 없을 거예요. 두 잔만 마시면 취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겠다. 어떻게 단둘이 있기를 그렇게 갈망해 놓고 단둘이가 되자 딱딱하게 움츠리고 있는 건 바보 짓이다. 움츠리지 말고 활짝 다 열자. 활짝 다 열고 다 받아들이자. 부도덕. 그의 아버지. 그딴 생각은 뭉개버리고 말자. 완전 무결한 내 사람, 나의 남자, 나의 젊음, 나의 인생으로 충만시키자.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말자. 이런 축복의 순간은 두 번 다시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뺨에 손을 대며 웃었다. 목욕 안 해요? 시간이 아까운데? 아까워요. 하지 말아요. 술이 왔다. 나는 속이 비어있어요. 많이 먹어요. 그는 맛있게 고기를 몇 점 먹었다. 그리고 와인을 마셨다. 나도 한 잔을 비웠다. 그가 내 잔을 다시 채웠다. 그것만 마시면 취할 테니 좋겠어요. 나는 취하려면 상당히 애를 먹어야 해요. 술에 관한 한 나는 독종이에요. 그가 웃으며 술잔을 들어보이고 마셨다. 젊어서 그럴 거예요. 아니, 체질인 것 같아요. 취해본 적 있어요? 두 번쯤. 누구하고요? 두 번 다 첫 남편 정일과였다. 한 번은 결혼 1주년 되는 날 기분 좋게 취했었고 한 번은 정일과 다투고 난 뒤에 계획적으로 집에 있던 스카치를 반잔 마시고 목욕탕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내어 울며 토하며 정일을 당황하게 했었다. 그리고 이틀을 알았었다. 두 번 다 죽은 남자하고요.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그저 끄덕였다. 취한 적 있어요? 내가 물었다. 몇 번이요? 그는 간단히 대답하고 취하면 어때요? 하며 내 쪽으로 밀어내 보였다. 토해요. 아, 그럼 그만 마시는 게 좋겠군. 토하는 게 힘든 거 나 알아요. 그와 나의 눈이 얽혔다. 이런 시시한 얘기들을 주고받으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생략하고 앉기부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등줄기를 뜨겁게 했다. 그의 눈에도 그런 열기가 돌고 있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글라스를 놓고 일어서 세수만 하고 나올게요 하고 욕실로 들어갔다. 싸아 하는 물소리가 났다가 그치며 그가 욕실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었다. 들어온 김에 샤워를 해야겠어요. 그러세요. 물소리가 다시 들렸다. 일어나서 잠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다가 몸파는 여자처럼 느껴질까 봐 나는 그대로 앉아 와인잔을 피웠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었다. 파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와서 부딪고 밀려가곤 하는 것 같았다. 일어나 창을 열었다. 싸아한 11월의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창 오른쪽으로 테라스로 나가는 도우가 있었다. 그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그의 한쪽 팔이 벽을 짚어 나를 막았다. 돌아섰다. 벽을 짚었던 팔이 내 어깨로 옮겨지고 나머지 한 팔로 그는 나를 아는 채 창문을 닫았다. 감기 들어요. 그의 음성은 열에 들떠 있었다. 흰 러닝셔츠에 흰 팬티 그가 내 턱을 잡아 올리며 말했다. 나는 지금 침착하지가 못해요. 내 턱을 쥔 그의 손가락에 힘이 주어졌다. 당신을 앞에 놓고 침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겁니다. 그의 가슴에 두 손바닥을 대었다. 그는 떨며 빠르게 고통스럽게 짓거렸다. 이런 내가 나는 싫어요. 이게 정말로 내가 당신을 원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자가 필요해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입을 내가 막아버렸다. 그렇다고 해도 상관없다. 단지 여자가 필요해서라 할지라도 탓할 처지가 아니다. 그에게 이렇게라도 필요한 여자 역할을 다른 여자 아닌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꺼이 서른 셋을 산산조각 낼 수 있다. 만약 그에게 이렇게라도 필요한 여자 역할이 3년이 보장된다면 나는 그 대가로 9년 동안 죽을 자유를 박탈당해도 좋다. 누구를 향해서도 이토록 뜨거운 열정을 가져본 일이 없다. 누구를 위해서도 이토록 화려한 불꽃을 태워본 일이 없다. 누구를 상대해서도 이토록 간절한 소유욕을 가져본 일이 없다. 누구를 만나서도 이토록 참담한 절망감을 느껴본 일이 없다. 단지 여자가 필요해서라 하더라도 그 여자로 내가 뽑혀 그의 등을 껴안을 수 있고 그의 숨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의 맨발을 만질 수 있고 그의 살에 내 살을 댈 수 있고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고 그곳으로 나는 이 순간 조카다. 나는 그의 어깨를 베고 그의 겨드랑이에 얼굴을 묻은 채 죽은 듯이 꼼짝 않고 있다. 그는 가만가만 나의 어깨를 어루만진다. 어깨를 쓰다듬던 손이 머리로 올라온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쉬임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내렸다. 그 손가락이 내 이마로 땀을 확인하더니 다른 손으로 머리맛 휴지를 뽑아 가만가만 눌러 땀을 훔쳐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은 나의 코로 거기서 입술로 더듬어 내려왔다가 다시 코로 올라갔다가 잠깐 코를 잡았다 놓는다. 자요 자요 몸을 일으키려 하는 내 어깨를 그가 가볍게 눌렀다. 그대로 자요 불편할 거예요 옮길 거 없어요 나는 그대로 체중을 다시 그의 어깨로 떨어뜨리며 그의 가슴에 한 팔을 얹었다. 이튿날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방 안에 없었다. 식당으로 간단하게 네 글자가 적힌 호텔 메모지가 전화기 옆에 놓여있었다. 9시 40분이었다. 나는 서둘러 샤워를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입구에서 서있던 호텔 종업원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했다. 구석자리에서 신문을 보고 있던 그가 가볍게 손을 들어 보였다. 나를 따르던 종업원이 빠르게 의자를 뽑아주었다. 그가 커피를 주문했다. 신문을 적어놓으며 여기가 어딘 줄은 알아요? 웃는 얼굴로 물었다. 경포대잖아요. 와본 적이 있군요. 옛날에 식구들하고요. 여기서 묵었어요? 아니요. 경포대 관광호텔이요. 그땐 이 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등 뒤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자기 등 뒤를 가리켰다. 흐린 날이었다. 바다 색깔은 칙칙하고 어두운 녹색이다. 하얗게 파도가 뒤집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좀 불어요. 아침 먹고 나가 봅시다. 그는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다. 언제 일어났어요? 일곱시 그동안 뭐 했어요? 나가서 바다 보고 좀 걷고 고기 잡는 구경도 하고 서울 직원 집으로 전화하고 한 일 많아요. 밖에 춥지 않아요? 기분 좋을 만큼 일어나는 건 몰랐어요. 땜에 가도 모르겠던데 뭘. 너무 곤히 주무시는데 황송에서 세수도 못했어요, 나. 아, 양치는 제대로 했어요. 수건 적셔서 눈곱도 뗐고. 무한해져서 신문으로 눈을 떨구었다. 신문에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우리 얘기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고. 그가 명랑하게 말하며 담배를 물었다. 제떠리에 담배 꽁초가 일곱 개나 있었다. 그가 성냥을 그으며 난 원래 아침 담배를 많이 태워요. 했다.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남자다. 나는 그에게 모든 걸 들켜버리고 만다. 내가 웃었다. 미행자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미행자 냄새가 없습니다, 부인. 안심하십시오. 그가 목소리를 굵게 해서 연극 대사하듯 그렇게 말했다. 그는 장난이 치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의 그런 기분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나도 편안하게 보조를 맞춰주었다.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처럼. 식당에는 여섯 테이블을 손님이 차지하고 있었다. 된장 맛이 꽤 괜찮은데요? 음식 맛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다 먹을만해요. 고기 먹어요? 먹었어요. 국 맛도 좋은데요? 이 호텔 된장 맛이 좋은가 봐요. 주방장 솜씨도 좋고. 서울 안 가도 돼요? 서울에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서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서울에 없어도 서울은 건재합니다. 2년씩 서울을 비우고 없어도 끄떡없는데요, 뭐. 약오르는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제 가요? 가고 싶을 때 영원히 안 갈 수도 있고 나는 서울을 미워하니까 진심으로 하는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곤란한데? 진심이 아닌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나보다 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보냈다. 아이들처럼 꼭 손을 잡고 기념품 가게도 들락거리고 솔밭도 걷고 해변 바람도 쐬고 호텔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매운탕도 끓여 먹었다. 그는 소풍 나온 어린 산의 아이처럼 즐거워 보였고 수다스럽고 수다스럽고 많이 웃었다. 파도가 핥고 있는 모래톱을 바쁘게 걷다가 밀려오는 물결을 피해 뛰어 도망치는 장난을 낄낄거리며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나도 그와 함께 뛰고 장난치고 그리고 낄낄거렸다. 아, 이제 이것도 시들한데 그가 바다를 향해 다리를 벌리고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바람이 그의 머리칼을 있는 대로 쓸어 뒤로 넘겨 그의 단정한 이마가 통째로 다 드러나 있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지금 꼭 무성 영화 시대의 발렌티노 같아요. 거짓말 솜씨가 수준을 넘는군. 발렌티노 본 적 있어요? 그가 바람에 얼굴을 찡그리고 말했다. 영화는 본 적 없어요. 스틸은 본 적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춥지 않으면 좀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앉을까요? 조금 더 뒤로.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스무 발자국만 뒤로. 그는 내 어깨를 안고 모래톱에서 떨어져 나가며 세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음을 멈추고 그가 말했다. 열까지 세어. 그 다음 열다섯 가지는 내 거. 그 다음 당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서른이 넘은 남녀의 쓰라린 유희. 나는 그의 허리에 돌려진 팔에 힘을 주었다. 대답처럼 그도 어깨를 두르고 있는 자기 팔에 힘을 주었다. 그가 자켓을 벗었다. 뭐 하려고 그래요? 부인의 방석이 되라고. 상관없어요. 입어요. 추워요. 명령입니까? 명령이에요. 알겠습니다. 복종하죠. 그는 익살스럽게 끄덕이고 자켓을 도로 입었다. 우리는 모래밭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았다. 눈을 가늘게 찌푸리고 잠시 동안 스산하게 바다를 보고 있던 그가 바바리가 왜 검정색입니까? 했다. 이종 사촌 동생이 붙여준 거예요. 그가 두 번 고개를 끄덕였다. 모양은 좋아요. 썩 잘 어울리기도 하고. 좋은 바바리예요. 그런데 앞으로 입지 말아요. 왜요? 내가 싫으니까. 그래요? 검정색은 희망이 없어요. 이르지 못할 길. 그날 밤 그가 자는 나를 흔들어 깨웠다. 10분만 얘기합시다. 미안해요. 잠들었어요. 몇 시예요? 그쪽으로 돌아 누웠다. 그가 팔을 뻗쳐 시계를 들어 내 눈앞에 대어줘다. 두 쉬었다. 지금까지 안 잤어요? 즐거운 공상을 하느라고. 그는 가만히 내 눈을 들여다보듯 했다.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쓸쓸하고 섭섭한 기분이 들어서. 나는 천하태평이 모양이에요. 내내 잠만 잘 자요. 내 옆이니까. 그가 내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다. 무슨 공상을 했어요? 당신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가 있는 공상. 거기 가서 뭐해요? 나는 집 짓고 당신은 밥 짓고. 내가 웃었다. 하필이면 왜 그렇게 더운 나라로 가요? 몰라요. 왜 하필 거기 가는 비행기를 탔는지. 아마 먼 데로 잡아서 그렇겠지. 아프리카가 더우면 알라스카로 갈까요? 가서 얼음집이나 짓게. 어디든 좋아요. 갈 수만 있다면. 그가 담배를 뽑아 물었다. 몸을 일으키고 성냥불을 그어 붙여주었다. 그가 푹 길게 연기를 날렸다.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봐요. 틀림없이 후회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 얘기는 지금이 아니에요. 몇 달 전 일을 말하는 거요. 몇 달 전 부엌에서 최초로 나를 안았던 일을 말하고 있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잘 넘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아끼고 싶었으면 그대로 두고 표현하지 않았어야 해요. 눈치조차 못 채게 했어야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잿더리를 집어 그의 담배 아래 대었다. 기다렸다는 듯 제가 툭 떨어졌다. 그의 가슴에 잿더리를 놓아주었다. 우리 둘 다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해요. 이렇게 합시다. 그를 보았다. 내일 일단 서울로 돌아갑시다. 그래요.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만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안다.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최후의 만남이다. 가능한 한 서둘러서 이곳을 빠져나갈 참이에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는 게 좋을 거예요. 그가 이 나라에서 없어지면 나의 결행도 그만큼 빠를 수 있고 그럼 고통의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 나가서 최대한으로 빠르게 당신이 내 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겠소. 이 남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나를요? 나는 몸을 일으켰다. 자신 없어요? 나는 자신 있어요. 포기 안 해요,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울지 말아요. 울 필요가 없어요. 무모한 짓이에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두 사람 생각만 하면 돼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하지 말아요. 그럼 화낼 테니까. 우섭 씨. 당신 얘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자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건 예스냐 노냐 그것뿐이요. 물론 나는 예스리라 믿어요. 우섭 씨. 그가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해요.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말아요.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만 생각해요. 눈물이 그의 가슴위로 툭툭 툭툭 떨어졌다. 소나기가 오시는군.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손바닥을 조금 오므려 내 턱 밑에 댔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나는 그저 울었다. 울기만 했다. 그가 나를 안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포기 안 해요. 내 것으로 만들 참이요. 죽어서라도. 이튿날 아침 일곱시 나는 바닷가에 앉아있는 그를 찾아 그 옆에 섰다. 그가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았다. 그가 당겨서 그 옆에 앉았다. 바다 쪽을 멍하니 보고 있는 그의 손가락에 담배가 반쯤 타다 꺼진 채 끼어져 있었다. 그의 구두는 반쯤이 모래 속에 묻혀 있고 수염이 도단한 옆 얼굴이 창백하고 거칠했다. 내 대답은 노예요. 내가 입을 떼었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건 우섭씨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대답은 노예요. 우섭씨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착해요. 착하다는 말은 틀려요. 약해요. 둘이 도망쳐서 그렇게 기이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섭씨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어둡고 쓸쓸한 눈빛이었다. 우리 둘 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질책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자신을 질책하는 건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의 입이 꾹 다물어졌다. 나보다도 당신이 더 심할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나를 보며 아버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나를 떨쳐버리지 않으면 당신은 망가져 갈 거예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요. 신음처럼 그가 낫게 토했다. 부정 안 해요. 그의 뺨에 한 손을 댔다. 싸늘했다. 이 나라에서 떠나는 건 나도 찬성해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가 얼굴을 그대로 맡긴 채 우물하게 물었다. 나는 살겠죠. 그의 눈이 나를 쏘았다. 엄마도 곧 돌아오실 테고 운영이도 있고 가능하다면 취직도 다시 해보고요. 당신이 걱정 안 하게 해볼게요. 잘 할게요. 당신의 생각을 알아요. 그가 딱딱하게 비난하듯 말했다. 무슨 생각을요?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 그가 일어섰다. 출발합시다. 그가 서너 걸음 앞서고 내가 그의 뒤를 따랐다. 해변에서 호텔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여기 있어요. 호텔 로비에 나를 세워놓고 그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 가방과 핸드백을 들고 내려왔다. 아침도 안 드시고 떠나십니까? 하는 호텔 종업원에게 그저 끄덕해 보이며 그는 계산을 마치고 내 어깨를 안고 현관을 나섰다. 호텔 청년이 그의 차 뒷문을 열고 나에게 타십시오. 했다. 아니, 짐만 그리로 이 여자는 내 옆에 타야 해요. 와이프니까. 아, 네. 호텔 청년이 빠르게 앞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청년에게 만 원짜리 한 장을 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또 쉬러 오십시오. 호텔 입구를 빠지면서 그가 저 친구들 저래도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했다. 그럴 거예요. 오늘 결혼식 올리고 내일 와봐요. 부부라는 거 금방 압니다. 끄덕였다. 강릉 시내로 들어와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기름을 채웠다. 그는 화난 사람처럼 계속 말이 없었다. 나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대관령 초입 도로에서 그는 담배를 피어물었다. 보수공사 때문에 막아놓은 좁은 도로를 빠져나가느라 차가 줄줄이 밀려있었다. 그의 얼굴은 똑바로 앞을 향해 있다. 다 태운 꽁초를 입에 문 채 그는 새 담배를 꺼내 바꿔 물었다. 앞차의 속력이 빨라지는 만큼 우리 차도 빨라졌다. 뒤를 돌아보니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밀려서 꾸물거리던 지점에 차가 길게 밀려있었다. 그는 담배를 입술 사이에 계속 끼워놓은 채 차를 몰았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훑으며 담배는 계속 타들어갔다. 저러다 입술을 대겠다 싶어서 내가 담배를 뽑아 잿더리에 넣었다. 그는 잠깐 나를 돌아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이틀 동안 계속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다. 대관령을 넘었다. 백미터쯤 앞에 버스와 계속 비슷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십여 분 달렸을 때 그가 문득 나는 당신의 생각을 알아요 했다. 무슨 생각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 그가 입술을 비틀며 쓰게 웃었다. 그 생각은 나빠요. 그러나 누구도 막지 못할 겁니다. 가슴이 싸늘해졌다. 나 없이 당신은 안 돼요. 안 되고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차의 속력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 같았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그가 거칠게 한 팔로 나를 당겨 안았다. 옆 차선으로 대형 트레일러가 오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우섭씨 왜 이래요? 나 없이 당신은 안 돼. 그가 소리쳤다. 우섭씨 너무 빨라요. 눈을 감아요. 사고 나요. 죽어요. 눈을 감아요. 보지 말아요. 당신은 안 돼요. 큰일 나요. 악을 썼다. 부릅둔 눈으로 앞만 노려보던 그가 내 머리를 젖히고 그의 입으로 내 입을 막았다. 무서운 충격 네, 김수연 작가님의 겨울로 가는 마차 오늘을 끝으로 낭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작품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